여러분이 조목에서 보실 가수 한 분이 아주 멋진 가수입니다. 한번 일단은 노래를 한번 하시죠. 조풍화 가수님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풍화 가수님. 광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광대. 광대 자리로 나오신 광대 노래를 하시겠습니다. 남들이야 즐거워서 껄껄 웃지마 모두는 신나서 춤을 추지마 누가 몰래 아픈 사람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는 것 올 수 아멘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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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도 이 보세 운전지 건지 굳게 지고 불단장하고 운전지 건지 생활을 가라 벗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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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춤을 춘다 운전지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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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Tan 올라올 슈골 음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